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후쿠시마 이거 지금 시찰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둘놀이 서는데 왜 가려는 걸까. 사실 이제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돼서 원령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엊그제 방송을 했었어요. 문제인 정부 때 문제 없다더니 사실일까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 이런 걸 쫙 한 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이거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생각보다 내용을 되게 오늘 방송처럼 특이한 내용들 많이 넣습니다. 제가. 그래서 꼭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두 번째 협의도 결론을 못 냈거든요. 이게 18일 10시 기사입니다. 두 번째 협의도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떠오르는 뉴스가 있었죠. G7 정상식탁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이번에 가고 누구 먹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도 다루고 싶었으나 더 다른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이 시찰단은 23, 24일 방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또 단독이기 때문에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데 시찰단도 중요하고 원전도 다 중요한데 어떤 부분을 저는 보고 있냐면 이 식재료에 대해서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후쿠시마산 말고 다른 거 안전한 거 줘놓고서 후쿠시마산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안전성을 내서 검증을 홍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일본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는 항상 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대요. 일본은 쓰려고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대부분 알고 있는 메인 뉴스인데 제가 가만 보다 보니까 의아한 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이 후쿠시마산 이거 안전성 검증을 대신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시면 이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방산능으로 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기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3월에서부터 대통령실에서 쭉 얘기를 해왔어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어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몇 번이나 못을 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는지 잠깐 돌아가 보자면 가장 빠르게 기억나는 건 이거죠.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2020년도 도쿄올림픽 때 이제 후쿠시마산 밥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거 중단해라. 우리 선수들 보내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갔잖아요. 가서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 아니 후쿠시마산 말고 한국산 태극전사 도시락을 공수작전을 펼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펼쳤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트집을 잡았어요. 미국은 못 잡고 우리나라만 트집을 잡았어요. 일본이 급식지원센터 한국 때문에 후쿠시마 이미지가 더 악화됐다. 라고 트집을 잡았어요. 이게 일본을 제가 단순히 비판하려고 가져온 기사가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게 왜 그랬냐면 실제로 지금 일본 농부들이 화가 많이 났대요. 한국 때문에 후쿠시마산 파도 안 팔리고 농작물이 안 팔린다. 올림픽 때 그렇게 못 먹겠다고 직접 자국에서 도시락 제공하고 공급하고 이게 이슈화되면서 후쿠시마산 이미지가 완전히 도망가졌다. 그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때문에 안 팔리는 거다. 이런 발언 제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일본 자민당에서 외교부 회장과 자민당 종임원 트위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산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갈 곳 잃은 파, 사들이는 움직임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안에서는 일본 대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가라앉히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되게 커요.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데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 해결하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농산물을 이번에 처음 출하를 해요. 지금 처음 출하하나요? 현지에서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농산물에 출하를 한대요. 후쿠시마 현에서. 그런데 이 후생노동성이라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브로콜리나 시금치, 양배추, 양배추 이런 최소 11개 품목은 이 섭취를 자제해달라. 잠정 규제치를 넘는 식품위생법에 넘는 방사성 요호도와 세슘이 검출됐으니까 섭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출하가 됩니다. 11년 후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게 농협에 출하될 예정이래요. 우리나라 농협이요? 그렇죠. 이번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브로콜리는 이번에 방사성 수치를 안 넘었대요. 그래서 출하 제한을 풀었대요.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수확을 해갖고 방사능 물질 검사 후에 농협에 출하를 할 예정이래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 최근입니다. 2022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방사능 수치 이번에 거 안 넘었다. 그러니까 출하하겠다. 그런데 농협에 출하한다라 해가지고 농협은 우리도 친근하잖아요. 농협 우리나라 농협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의심 가는 거예요. 농협. 그런데 이걸 뉴스를 보도한 데가 보면 이 앞에 사진도 보시면 한국 면세 뉴스에서 이걸 다 다루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도쿄 특파원까지 가 있어요. 도쿄 특파원. 날짜도 아마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출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국 면세 뉴스가 농협에 판매한다는 글과 출하한다는 글이면 우리나라 농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기게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는 농수산물에 관련해서 수익 규제 철포를 요구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수산물은 절대 들어올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는 지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일부러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설마 농산물은 또 몰래 이렇게 허가가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후쿠시마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이뤄지는지 한번 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우 씨가 들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았나요? 저는 약간 예전에는 공부도 좀 안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걸 일본 정부에서 막아야 되지 않나라고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관련된 그런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이 일본 내부에서는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해당한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한데 혹시 수출을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검출된다고, 셀슘이나 이런 걸 검출된다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검출이 된다면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협에서 우리나라 농협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긴 하네요. 이게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맛있어서 먹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건강식으로 먹는데 이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피폭당하듯이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농협이 이 브로콜리를 가져와가지고 후쿠시마산을 우리나라 국민한테 판매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농협 이사나 농협 회장이 저런 브로콜리를 수입해서 자기네들 식탁에 과연 올릴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자기 식탁에 올릴 거예요. 제가 저 주변에도 보면 특히 제 친구도 농협 다니는 친구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잘못이다. 그리고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들 조합으로 만든 게 농협이거든요. 일반 사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업이랑 조금 달라요. 협동조합이에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농민을 대변해야 되는 농협이 일본 후쿠시마산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일본을 대변해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들이. 저도 농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 면세 뉴스에서 농협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된다고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설마 우리나라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이걸 안 보고 왔거든요. 대우 씨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 농협이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농협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일본 농협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면 제가 정정을 하겠지만 제가 좀 더 알아봐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농협이 그런 거라면 정말 문제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거의 G7 다루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찾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관련돼서 방송을 어디서 하는 곳은 할 법은 한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열심히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우 씨 노력 많이 했네요. 오늘도 이거 마지막에 오늘 정서영 정리해서 방송을 하려고 지금 아직도 잠을 안 잤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내용 좋았나요? 걱정이 더 크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또 관전 포인트로 이 힘들어도 누군가는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뉴스혹에서 한 5.18 민주화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보고 싶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약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게 약간 준비를 안 해오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데 이상하게 준비만 하면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오늘 다들 좀 적네요. 오늘 다들 바쁘신가? 이거 3, 4일 밤새 준비했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봐주는 친구들 아 일본에도 농협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진짜 이 농협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일본 농협인지 한국 농협인지는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G7 G7의 모든 것 G7 오늘 이해가 잘 가셨나요? 사실 저도 G7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관심을 안 갖는 곳도 있는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 어려운 곳도 있어요. 아 어려운 곳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른 방송이나 G7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하고 쭉 보는데 G7이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름은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설명해주는 데들이 없어요. 다 알고 있다는 가정 안에 설명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G7부터 어떤 관점을 어디를 방문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 발표를 어떻게 하는 게 연설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쭉 봐오면서 대호 씨가 준비한 것 중에 G7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G7에 참여국으로 참석을 많이 하고 심지어 그 이후에는 회원국으로 올라가면 저는 정말 좋게 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갔고요. 근데 약간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나라가 G7을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치제는 없는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가 G7에 된 G8이겠죠. G8이 된다는 생각을 약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하면 들어갈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8 내주고 달이 내주고 전부 다 내주면서 그런 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알기로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이것저것 많이 갖다주지 않았잖아요. 많이 갖다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국으로서 이미 연속 두 번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트라우마? 예전에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정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뺏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가 영화도 문재인입니다를 봤었죠.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입니다 관련돼가지고 그게 영화가 잘 되고 그러면 문재인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고 자기 평가는 내려갈 것 같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연속 두 번으로 참석했고 자기는 이번에 참석을 못하면 자기의 위상은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오늘 방송 내용을 저도 약간 언어를 좀 많이 순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수적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가능한 정리적인 표현으로 써가지고 쭉 했는데 지효씨가 마지막에 딱 쳐주는 게 대우씨가 뚝뚝지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은 좀 순화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공유해 주려고 그랬죠. 그랬어요? 그럼 제 거는 잘라요. 괜찮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G7이 어려워서 내용을 잘 안 보려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G7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자녀들한테 알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쉽지 않죠.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요. 관심도도 정한 것도 있고 그러면 또 관심을 끌만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설명을 하려면 또 너무 길고 루즈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메시지도 다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 하고 물어보고 한 발씩 다가가다 보면 어느 생각에 가까워져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도 이번 뉴스도 그런 채널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